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즌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권리락 이후에 권리락 이후에도 오늘 엄청난 10%대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시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자 아마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브리핑 드릴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찔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태까지의 시즌에 대한 어떤 스토리와 또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봤을 때 앞전 고점 32만원대까지 정말 다시 한번 기록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반드시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정말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도 지금 시즌과 같은 주가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즌의 1봉 차트입니다 자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지금 무료방에도 언급을 드린 내용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료방 회원님들은 제가 이제 오전에 이렇게 브리핑을 좀 싹 다 드렸었는데 자 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VIP 회원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 시즌을 우리가 과거에도 굉장히 큰 수익을 챙겼었죠 이때 당시에 6연속, 6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일 때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돼서 충분한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었고 심지어 바닥으로부터 뭐 몇 배가 올라왔는데 뭐 14만원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몇 배가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나 가겠냐 이렇게 반대를 외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때 6거래일 동안 이때 당시에 가격이 12만원대였어요 12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10만원 초반대까지 20% 가까이 빠질 동안에도 손절을 쳐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으셨어요 하지만 단타수장이 이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권했습니다 분할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은 괴롭겠죠 근데 애초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하다못해 너무 많이 밀린다 싶으면 10만원이라는 단가를 손절잡고 대응을 하되 일단은 분할로 모아가라 괜찮다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죠 그때 이후로 인해서 우리가 150%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증샷이에요 제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10만 7천원이죠 이때 당시에 25만 2천원인데도 134%대 우리가 28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매도를 다 했으니까 150%대 이상의 수익을 다 실현했었고 어떤 분께서는 이때 당시에 천주를 보호하면서 거의 2억 가까이 최종적으로 2억 가까이의 수익을 실현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렇게나 이때 당시에 72%대도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오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에 인증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매집을 해서 하다못해 앞고점까지만이라도 좀 공략을 해보기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당시에 화이자 백신 이슈가 처음 노출이 되면서 진단 키트는 끝났다라고 아예 그냥 다 떨쳐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개파락 이후에 이때도 사실 이틀 동안 머뭇거리면서 손실이 조금 더 커지긴 했었어요 하지만 많게는 한 15%대 적게는 7,8%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손절을 단행했습니다 150% 먹고 15% 손절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쭉 기다리다가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때 제가 시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호재가 가득해졌다 지금부터는 또다시 또 다른 시선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5%대 지금 현재까지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제가 또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시젠 최근에 겹호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살펴보셔라 무상증자 이슈, 코스피 이전 상장 고려, 암 질병 진단에 대한 시장 진출 미국 FDA에서도 시젠에 대한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는 부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면서 분위기를 살려주는 부분 제약바이오 업중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최근에 7번, 8번은 또 타 국가에 진단키트를 공급한다라는 어떤 공시도 나왔었죠 계속해서 어떤 묵직한 시세가 나오면서 이런 호재들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22만 5천원의 단기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세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 중에 고점을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11만 6천 4백 원이니까 거의 뭐 23만 원 정도가 되겠죠 23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23만 2천 뭐 8백 원 되겠네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2만 5천원 부근 언급드렸던 단가에서 부근에서 윗고리를 만들면서 좀 약간의 저항을 받고 있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심리적인 부분까지 캐치를 해서 브리핑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무료방에서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잘 해드려요 여러분들 오셔서 다양한 좋은 정보 받아 가셔야겠죠 우측 아래 번호로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 이런 브리핑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임에 따른 주가 동향에 따른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한 어떤 브리핑을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매매를 좀 해보셨을 종목인데 아픔이 있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복귀를 하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하셔야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종목을 대응하실 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최초의 30만원 이상의 권리락 이전입니다 30만원 이전에 고점을 만들었을 때 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때 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더 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시제는 8월 14일이나 15일 항상 실적 발표 마감일에 실적 발표를 거의 합니다 이때 당시에 실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22%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앞전 고점 대비해서 실적 발표 이후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30%가 빠졌어요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동안의 상승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 반영을 시킨 거고 그 기대했던 실적보다 더 큰 어떤 실적이 아닌 적정 수준 기대했던 만큼 나와줬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이제 다 반영이 돼서 노가돼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을 보였고 결국에 선반영이었다 추가적인 상승은 밸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피크성 실적을 띄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앞전 고점의 그 이상의 상승은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상승이 단순하게 밸류로만 올라온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 자금들 FTSE라든지 MSCI 자금들이 편입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켰던 거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가 문제죠 화이자 백신 이슈로 개파락이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손절을 왜 못했느냐 그렇죠?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내가 이제 막연하게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비중 관리를 못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을 편입을 해서 손실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었다면 반드시 반성을 해야겠죠 저도 VIP 회원님들께 손실을 떠안겨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손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욕먹고 손절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마이너스 50%까지 빠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개월 동안 돈이 묶여 있었고 몇 개월 동안 손실을 그렇죠?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마이너스 15% 손실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했다면 지금 원액 QNC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최근 시세 이런 구간 지금 플러스 45% 거의 50% 가까이 되는 구간입니다 신고가 렐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케이지 동부제철 20% 가까이 지금 수익 단기간에 챙겨가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대 이상 수익 가져오고 있고 자 무료방에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LG전자도 13%대 근무석유 이때 당시 9%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손절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17% 1억 7천을 아 1,700만 원을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15%대 지금 LG전자만 하더라도 하다못해 복구 다 한 거잖아요 15%면 그렇죠? 결국에 비중관리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손절을 단행하지 못했다라면 아닐 때는 아닌 거에 맞게끔 빠르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이렇게 반등을 보인 시점 시즌이 다시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왜 재접근을 하지 못했을까? 혹시 매수를 못하신 분이 있다면 물려있거나 과거에 이런 아픔들을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시즌이라는 종목이 그냥 싫어 미워 이것도 감정적인 거죠 결국에 감정을 뺐을 때부터 돈이 몰리는 거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은요 단타든 중장기든 실적주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세 가지가 아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적어도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종목의 실적이 달라지거나 이런 변동을 끼치고 모멘텀이 작용되고 리스크가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그때그때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해야지 나한테 아픔 한 번 줬다고 이 종목은 아니야 쓰레기야 이거 더 이상 매수 못해 이건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시즌은 아무튼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30, 40%대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수익 챙기고 그렇죠? 손절로 아픔은 있었지만 이만큼의 기회비용을 살리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챙겨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묶여있던 돈들을 풀어줌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신고가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유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즌 머티리얼저도 완전 바닥으로부터 우리가 20% 이상 수익 가져오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의 단기적인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무료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이제 뭐 페노션 같은 종목이나 MBT도 단타로 이런 거 수익 좀 무료방에서 챙겨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익절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무료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말에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우측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무료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좌측 아래로 연락 주시면 이렇게 신고가 랠리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 매수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잡아 드리니까 VIP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즌 앞고점에 대한 브리핑은 제가 이번 영상이 좀 길어졌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